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퀘스트에 왜 섰을까요? 네 제목이 실모 사용설명서입니다. 실전모의 지금 시즌에서 아이들이 실전모의를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런 의심들이 좀 많아서 실모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래서 Q&A 답변을 막 달다가 보니까 막 그치 공통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퀘스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PT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로 질문 나왔던 거에 대한 문답식으로 선생님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가 실모는 얼마나 풀어야 효과적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매일 해야 되나요? 아니 일주일에 한 두세 개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일단 1일 1실모 1일 1실모? 실모가 무슨 밥이니? 아니 1일 1실모로 해도 되는 애들도 있고 하면 독이 되는 애들도 있고 할 것 같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건데 선생님이 1일 1실모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거야. Q&A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일 시험을 보고 싶은 거야. 뭐 그런 훌륭한 건데 거기서 지켜야 될 게 있어. 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모를 푼다라는 건 이 실전 모의의 정의는요 평가원 모의가 아니잖아. 평가원 모의가 아니잖아. 비록 선생님이 양가원이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노력을 하는 거지.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실은 더 노력을 하는 것뿐인 거지. 쟤 아무리 날고 길어도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얘기했잖아. 뛰는 놈이의 나는 분. 그지? 나는 뛰는 놈인데 그분들은 나는 분이셔. 그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실모는 사설일 뿐인 거야. 여러분들이 푸는 실전 모의는 아무리 좋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설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하반기에 수능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1일 1실모를 해. 그럼 뭐냐면 내 내 구조가 사설 모의를 푸는데 적합한 머리로 바뀌어버려.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되게 늘지. 그지? 그런데 수학 실력이 늘면 뭐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어. 안타깝게도 수능 성적이 비례하게 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물론 선생님 저는요. 아니 저는 그냥 6부평도 둘 다 100이고요. 나 웬만하면 안 틀려. 어쩌다가 실수해서 하나,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애들도 있지. 그런 애들은 괜찮아. 괜찮아. 그런 애들은. 그지? 전국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 어. 괜찮은데 1일 1실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지? 하루 정도는 좀. 그지? 아니. 그지? 한.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맥심함. 맥심함. 맥심함 5개. 정말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 5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실무에 대한 횟수는요. 그냥 정확하게 정상적인 범위를 걷는다면 아마도 이런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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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일요일은. 물론 일요일이 아니어도 돼. 어쨌거나 하루 걸러. 그지? 이게 권장사항이야. 기본적인 건. 하루 시험 보고요. 집중하고. 이제 뭐야. 피드백 해야지. 걔를 피드백 해야지. 시험 보고 피드백 하고. 그지? 시험 보고 피드백 하고. 그지? 이거야. 일종의 주기수열. 그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그지? 그러면 실천훈련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게 가장 이제 적합한 수준인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요. 아니야 아니야. 난 이럴 시간. 난 무리예요. 선생님 무리입니다. 라고 싶으면. 새가 3회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가운데 건너뛸 거야.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것도 괜찮아. 자기가 등급대가 좀 낮은 등급대라면. 조금 해수를 줄여도 좋아.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한 해로 줄이는 것도 괜찮아. 한 해까지도 괜찮아. 한 해까지. 근데 선생님 저는 빵이에요. 내년에 보자는 얘기지. 빵해를 하겠다라는 건 내년에 선생님 다시 보자는 얘기야. 그건 아니야. 자기가 실력이 아무리 낮아도 부딪혀 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 용기를 못 내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평 때 느꼈잖아. 뭐를. 체감난도라는 걸 느꼈잖아. 지나가보면 어렵지가 않아. 문제를 지나가면 쉬는 시간에 풀면 다 풀려. 근데 왜 시험때는 못 푼 거야. 그게 체감난도라는 건데. 그 체감난도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실전모의를 풀어봐야 돼. 그 실전모의를. 아유 그냥 오늘 와서 사설 하나 푸는구나. 그냥 대충 집중해. 풀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실전모의를 풀 때 마음가짐이.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에서도 강조했잖아. 실전모의를 풀 때는. 수능이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금 수능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나 지금 수능 보는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지. 어? 그런 마음. 그런 긴장된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지만. 사실은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체감난도를 이기려면. 실전모의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하나부터 정상적인 세 개까지. 많이 하는 애들은. 그래. 그래. 양보해서 다섯 개까지. 양보해서. 매일은 안 돼. 매일은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만 기준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실무는 언제부터 풀어야 하나요? 아직 실무 풀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실력이 안 돼서. 아직도 실력이 안 돼서. 아니 언제 풀어야 되나요? 아니. 미루면. 미루고 미루다면 내년에 선생님이랑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미룰 때가 아니야. 얘기했잖아. 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선생님 준비가 덜 됐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죠. 한 번이라도 점검하셔야지. 구평을 치른다는 느낌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 부딪혀봐야 되잖아. 틀려봐야지만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잖아요. 안 푸는데 어떻게 네가 약한 게 뭔지 알고. 그냥 계속 이론적인 개념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수학은 개념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문제를 푸는 데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념을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개념만 파거나 문풀만 하거나. 아니고. 적당하게. 그치?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죠. 하셔야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다만. 회차에 그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당 내가 몇 개 할 건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빨리 일주일에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가져야죠. 아시겠죠? 네. 그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아유. 실무는 점수 올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누가? 누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그치? 나쁜 사람 맞아. 그게 명언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학교에 날 때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시험을 너무 자주 봐요. 좋은 학교예요. 그치? 시험을 자주 보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인 거야. 왜냐면 시험을 자주 보면 볼수록 확실히 실력이 오르는 게 맞다니까. 시험을 봐야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모르는 걸 수정해 나가고 모르는 걸 보완해 나가잖아. 어? 아유. 이건 엉뚱한 소리야. 실무는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고. 큰일 나. 실무는 점수 올리는데 핵심이야. 구평 때 이미 경험했잖아. 내가 구평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노차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볼수록 적응하는 거야.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실전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능 때 여러분들이 그 괴리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노력하는 거야. 최대한 비록 나는 사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처럼 생각하고 푸는 실문데 내가 헛도로 만들 수 없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까짓 거 그냥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문제를 그럴 수가 없다고. 돈 주고 사면 선생님이 건강해지겠지. 근데 부끄럽다고. 그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니 문제가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헛도로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알 거야. 풀어본 사람만 알아.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안 풀어봤으면 모르겠죠. 풀어본 사람은 느낄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사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시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모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걱정해요. 아니 풀었는데 양감 모의 풀었더니 점수가 왜 이래요? 저 그래도 9평 때 제가 90점 맞은 사람인데 왜 양감 모의는 풀면 맨날 70점 떼죠? 이럴 수 있어. 근데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9평 점수조차도 못 봐도 잘 봐도 자만 떠는 좌절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랬잖아. 점수에는 크게 연연해 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긴장도 속에 문제를 풀어도 그게 수능 많지 되지는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작은 요소 하나에도 사실 그 시험을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를 탓하지 말라고. 나를 탓하면 탓할수록 나한테 자꾸 자기를 미워하게 돼. 넌 소중한 존재야. 큰일 나. 너는 소중하다고.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점수와 달라. 그건 아닌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제자 중에 매년 전과목 만점자가 매년 나오고 있잖아. 매년. 근데 그 친구들이 아 넌 누가 봐도 전과목 만점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의 주들이 아니야. 그런 기대했던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중에 선생님이 데이터를 다 조사하거든. 어? 얘가 전과목 만점이네? 우리 모의 몇 점 받았지? 56점. 이런 적도 있어. 물론 단 한 번이지만. 최악이면 그럴 수 있다니까. 어휴. 그날 걔가 많이 아팠나 보지. 뭐 이런 거지. 어? 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갑자기 안 나온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더 즐거워하셔야 돼. 어! 야. 이번 해찬은 내가 많이 틀렸네. 와. 배울 게 많았네. 어. 내가 태도를 변경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네. 어. 이거 수능 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미리 봐서 참다행이다. 그렇잖아. 양가운 모의를 틀리는 거는 피눈물이 아니야. 그냥 선생님한테는 매매 정도 맞으면 되는 거지. 간혹가다 몽둥이 맞고. 어. 그런 거지. 수능 때 틀리면 그건 피눈물이잖아. 그죠? 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 그 다음에 실물을 풀고 난 뒤 오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오답. 오답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오답을 정리하는 중에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안내해주는 법을 먼저 안내할게. 어. 현장에서 안내는 여러분들. 뭐야. 봉투가 있어. 봉투가. 아니. 이게 봉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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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실물을 담는 봉투는 선생님이 코팅까지 해가지고 물. 야. 물을 떨어뜨려도 물이 안 젖어. 해보긴 했니? 어. 아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그 봉투를 오답노트로 활용하려고. 어. 시험지 풀고 나서 네가 틀린 것들 그냥 카피카피 해가지고 이쁘게 막. 이게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런 오답노트는 자기 만족이야. 나중에 안 봐. 어.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마다 내가 틀렸거나 관심을 갖는 문자들 그냥 카피해서 그냥 A4G로 담아놓는 거. 봉투에다 다 모아놓는 거야. 어. 봉투에다가 그냥 모아놓고 이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봉투에 있는 거 꺼내보는 거야. 밥 먹으면서 하나 꺼내보고. 그치? 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하면 다시 꺼내보는 거야. 이렇게. 꺼내봤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게 봉투에 있네? 그럼 빼면 돼. 어. 내가 이런 걸 틀렸다니. 그럼 빼면 돼. 근데 다시 봤는데도 이게 뭐야? 어? 너무 새롭다이야. 못 풀겠다이야. 그럼 다시 넣으면 돼.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하는 봉투 활용법이야. 그게 오답노트 등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같아.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봉투를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그게 봉투가 아니어도 좋아. 어. 여러분들이 뭐 담아놓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용도로 쳐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답을 하는 방법 중에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노트를 마련해서 하는데 사실 시험지가 있으면 그치? 어. 시험지가 있으면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막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공간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중에 가면 이따만한 포스트잇이 있어. 포스트잇. 아. 선생님 또 이거 PPL 아니야. PPL 아니야. 포스트잇이 있는데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거기다.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문제를 처음 본 순간 나의 감정. 그치? 내 감정. 나 어디에서 말렸다. 어머? 이런 거지. 나 여기서 힘들었다. 나 왜 힘들었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 되게 헤맸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대했다. 선생님이 푼 방식은 역시 내가 모르는 기반한 방법을 이용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와. 문제 있는 무언가. 오.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정의를 물었다. 관계를 파악했다. 그랬더니 앞발이 내딛어지더라. 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너의 감정. 그치?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됐다. 나 여기서 뭘 놓쳤다. 아. 여기서 대칭성을 봐야 되는데 못 봤다. 뭐 이런 거. 그런 감정들을 적어놓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했다. 어. 해설강의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놓는 거야. 이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리고 항상 이거는 문제 근처에. 되도록이면 이거는 딱 문제가 있잖아. 그럼 니프리가 있잖아. 니프리를 가리고 여기다 딱 그렇게 붙이면 좋아. 그럼 다시 풀 때도 좋거든. 다시 풀 때도. 어. 사실은 이제 보통 다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노트 같은 걸 이렇게 가리고 문제만 보고 푸는 거죠. 어. 문제만 보고 거기다 이제 푸는 거잖아. 어. 그런 용도로 두 번 풀고 이러는 거야. 그치? 어. 그런 작업을 하면 되니까. 사실 포스티지 있다면 포스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포스티지 없어서. 선생님이 따로 노트해야겠다 하면 노트에다 하면 되는데. 너무 이쁘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너무 메이거나. 형식이 얽메이거나 그러지 마. 어. 니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정확하게만 쓰면 될 것 같아. 그치? 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게 시기가 중요해. 어. 오늘 풀었어. 어. 나 10일 있다가. 다 까먹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 시험 치르면 되도록이면 24시간 이내. 그래서 아까 가장 이상한 게. 오늘 치렀어. 그럼 내일 하는 거야. 내일 전에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이런 작업들. 그치? 어.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아. 알았슈요. 선생님. 알았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여섯 번째 질문. 선생님요. 쟤는 얘.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얘. 다 알아. 얘. 문제를 다 풀었어요. 틀릴 뿐. 아니. 다 풀었는데 항상 답이 틀려. 우짜죠? 이런 거지. 아니. 모르째. 니가 잘못한 건데. 그치? 어. 근데 이게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트라우마가 돼. 아. 나는 실수투성이야. 이런 거지. 그래서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았어. 어. 엄마는 널 잘 낳은 거예요. 그치? 엄마 타도 하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어. 실수를 우리가. 어. 실수가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니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지. 나도 하는데.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해. 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실수가 많은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이인 것 같아. 멘탈이라는 건 니가 만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실수가 많으니까 어떡하지. 어떻게든 실수를 줄여야지.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겨요. 더 생겨요.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럼 뭐가 정답일까? 실수는요. 실수는요. 인정을 하셔야 돼. 근데 대다수 애들은 이렇잖아. 점수를 막 매기다가 어. 이거 실수한 거네. 음. 긋다가 다시 동그라미가 돼. 이런 마인드라고. 부끄러운 마인드. 그게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실수한 거 가감하게 긋는 거고. 실수도 실력이잖아. 가감히 틀렸다라는 인정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실수 코드를 잡을 때 확실히 니가 생각하기에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실수노트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그치? 그게 막 페이지가 많고 이럴 필요도 없어. 나중에 모아보면 한 줄씩 적는 거야. 아. 이번에서는 2 플러스 3은 6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뭐 정리하기 기회를 실으면 그냥 A4C 한 장에다가 큼지막하게 적어놔. 그것도 모아놔. 모아놔. 그게 뭐 나중에 이렇게 두껍진 않겠어. 그러니까 그 모아놨다가 수능 딱 15일 전부터 반벽해서 되뇌해 보는 거야. 그러면 수능 일주일 전에 15일 전에 봤던 거는 여러분 수능 때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아두는 거 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실수노트는 그래서 뭐 이쁘게 하거나 그렇게 한 줄만 적으면 되니까. 어. 선생님 난 계산 실수다. 어떤 계산을 실수했니?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어. 선생님 분명히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읽었어. 이런 부분들. 그치? 그런 것들을 한 줄로 적어놓는 거야. 그런 거 모아두는 거 하면서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를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야. 나 실수할 수 있어.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아. 실수는 고치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 실수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 어. 아니. 실수를 안 하려고 들면 할수록 더 할 수도 있다니까. 강박관념을 갖게 돼. 그러지 마시고 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나 나중에 돌아와서 잡아야지. 잡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전략을 세워야 돼. 내가 1번부터 20분까지 풀고 선택과목 풀 때 어느 시점에서 초벌로 문제를 풀고 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초벌로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있을 거야. 아. 이 문제는 이따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뭐. 왜냐하면 풀 때 약간 계산의 복잡함을 느꼈다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정해놓는 거야. 문제를 초벌로 풀면서 아. 이거는 우선순위로 내가 뭘 해야겠다.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나는 객관식보단 주관식을 먼저 우선할 것 같아. 그렇잖아. 아. 객관식에 일단 복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좀 적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우선순위를 두라고. 일단 주관식 선생님.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카운팅하는 거. 개수 세는 거. 뭔가 정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항상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 그런 거에다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분명히 내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든 그거 뭐 해야 돼. 잡아야지. 잡으려고 들어야 돼. 실수는 잡는다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거를 고치려고 안 하려고 들면 훨씬 더 실수가 벌어지게 돼요. 그치? 그 말을 좀 여러분들이 아. 명심해달라고. 그러면 마인드가 달라져. 마인드가 달라져. 그러니까 생각해봐. 안 하려고 드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멘탈이 깨져요. 근데 나는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편학생.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날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아니요. 실수하면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Q&A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일단 조약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네. 문제를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또 파이널에서 하고 있죠. 네. 1, 2, 5, 2 잘하고 있죠. 네.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피드백 잘하면 분명히 수능 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빠이빠이. 네.